안녕하세요. 나의 피투성의 연인에서 제2역을 맡은 한혜인입니다. 안녕하세요. 건우역을 맡은 이한주입니다. 네, 저희 영화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각자 다른 삶을 원하게 된 연인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. 자아와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작품입니다. 11월 15일 나의 피투성의 연인 지금 바로 예매하시고 극장에서 만나요. 꼭이요. 글 정말 좋던데요. 원장이요? 작가님만 괜찮으시면 상반기에 바로 출간했으면 좋겠네요. 축하드려요. 12주 되셨네요. 네? 나는 좋은 작가가 되고 싶어. 아무 것까지만 못해요. 진짜 이기적이다. 나도 시작이야, 나도! 이기적이면 안 되나요? 내가 부인받고 싶어.